안녕하세요. 알렉사 센트 알렉스입니다. 이제 어느덧 본격적으로 쌀쌀한 가을 날씨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쌀쌀한 날씨에 뿌리기 좋은 여자 향수를 하나 추천해볼까 합니다. 바로 굿달의 때뉴대 수아레입니다. 때뉴대 수아레는 제가 구매하게 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10월 1일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을 볼 일이 있어서 들렀는데 우연히 굿달 매장을 들렸다가 직원분께서 이 시향지를 주시면서 때뉴대 수아레를 추천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맡았을 때는 아 향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다음 날이 됐는데 시향지에서 계속 너무 좋은 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향수는 진짜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현대백화점에 다시 가가지고 이 향수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향수를 구입하기 전에 시향을 굉장히 오래하고 구입을 하는 스타일인데 이 향수는 예외적으로 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향 한 번만에 제가 구매를 하게 된 향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시향지에 간단한 설명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향지에는 보라색 드레스를 입은 매혹적인 여성이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을 담은 구르망시프레 계열의 향수라고 써있고요. 그리고 모두의 시선을 끄는 보라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매혹적인 여성이 대담하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을 담은 향수입니다. 중독적이고 감각을 일깨우는 달콤한 유혹의 구르망시프레 계열로 깊고 풍부하며 관능적인 향기를 선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여기서 중복하면서 강조하는 키워드가 몇 개 있는데 바로 보라색 이브닝 드레스, 구르망, 그리고 시프레가 있습니다. 보라색은 여기 향수에 달려있는 폼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향수의 캐릭터를 대변하고 있는데요. 보라색은 화려함, 신비로움, 그리고 고귀함을 나타내는 색으로 이 향수의 캐릭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수의 이름인 때뉴대수아레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밤에 있는 드레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벌써 이름부터 비주얼까지 관능미가 넘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르망과 시프레는 어떤 계열의 향수인지 나타내는 단어인데 시프레는 시트러스 노트와 그리고 모시노트를 베이스로 한 향수의 계열로 차분하고 세련되면서 그리고 성숙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구르망은 구어망드라고도 하는데 보통 바닐라, 카라멜, 초콜릿 등 달콤한 음식의 냄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때뉴대수아레가 이런 느낌을 가진 향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향을 한번 맡아보면 첫 향은 강한 블랙커런트의 향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상큼하고 달콤한 베리향이 올라오면서 딱 보라색의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 꽃향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장미와 자스민의 향보다는 아이리스의 파우더리향이 좀 더 잘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이리스의 향이 너무 과하지 않고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너무 파우더리하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스민은 살짝 몽환적인 느낌을 주면서 꽃향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장미향은 이게 예쁘기만 한 장미향이 아닌 좀 더 그윽하고 성숙한 장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노트에 있던 블랙커런트와 미들노트에 있던 꽃향들이 섞여지면서 정말 보라색 실크드레스를 입은 듯한 그런 성숙하고 관능적인 이미지를 선사합니다. 그리고 미들노트가 올라올 때쯤 파출리아 카라멜향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 두 노트가 구름함 계열에서 많이 보이는 노트들 중 하나입니다. 이 향수에서 카라멜특의 끈적끈적거리는 그런 달콤함은 잘 느껴지진 않지만 중독적인 달콤함을 가지고 있고요. 파출리의 깊은 우디향이 무게감과 성숙함을 줍니다. 그리고 가죽의 향은 잘 느껴지진 않는데 가죽특의 살짝 고급스러운 느낌은 느껴지고요. 잔향으로는 중독적이면서 관능적인 향이 은은하게 바뀌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시간은 5시간에서 6시간 정도였고 확산력은 살짝 평범한 정도였습니다. 떼뉴데스와레는 이름 그대로 밤에 입는 드레스가 떠오르는 그런 향을 가진 향수입니다. 또한 구름함 시프레 계열의 향수답게 구름함 특유의 중독적인 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프레 특유의 우아하고 성숙한 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시프레 특유의 촉촉한 느낌이 마치 실크 드레스를 떠오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향수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 중 하나는 바로 향의 변화였는데요. 향의 변화가 마치 일물부터 밤까지의 변화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발랄한 여성의 느낌이었다가 해가 질수록 그윽하고 성숙한 느낌이 강해지면서 마치 보라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외출을 준비하는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향도 이 이미지에 맞게 우아하면서 여성적이지만 또 동시에 그윽하면서 관능적인 향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향이 성숙한 느낌이 있지만 평소에 성숙한 느낌이 있으시다면 20대 초반부터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살짝 따뜻하고 무거운 느낌이 쌀쌀한 가을과 겨울의 바람과 만나면 더욱더 치명적으로 변하게 되니 저는 가을과 겨울에 이 향수를 사용하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원래 구름왕 계열의 향수가 살짝 호불호가 강한 편이긴 한데 떼뉴대 수 아래는 구름왕 계열을 아름답고 여성스럽게 표현하여 중독적인 우아하고 섹시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향이 좋기도 하지만 또 독특하기 때문에 이번 가을과 겨울에 사용하실 향수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꼭 시향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담으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구달 직원분께서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기분 좋게 구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코엑스에 갈 기회가 있으시다면 현대백화점이 코엑스 바로 옆에 있으니 한번 들려보시라고 추천을 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